실전에서 자주 만나는 배치 중 하나일 겁니다. 뒤돌리기를 쳐서는 공까지 모으기 어렵지만요. 앞돌리기를 치면 공도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 옆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서는요. 일접구를 코너로 끌어내리기 없으므로 공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옆회전을 억제하고 일접구를 두텁게 쳐서 코너로 끌어내려야 하는데요. 두께에 따라서는 투쿠션 후에 키스 위험도 있습니다. 두께와 당점 조절을 통해서 키스를 제거하는 요령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